17.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탄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혜를 버렸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18.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아시오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오 머리에는 노트우를 썼고 몸에는 비늘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트 오천세계리며 그의 다리에는 노트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트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체 같고 창날은 철육백세계리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18.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짜여 나와서 전혜를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9.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0. 다윗은 유다 베들렘 에브라사람 이스라엘의 아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아비오 그 다음은 아비나다비오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20.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렘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1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20. 이사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복근국식 한 에바와 이 떡 열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20.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20.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사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 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버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20.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무난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사람 골리아시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21.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21.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21.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22. 이 한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23. 백성이 잔고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24.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24.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25.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25.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잔고같이 말하며 백성이 잔고같이 대답하니라. 26.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올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올이 다윗을 부른지라. 27. 다윗이 사올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28. 주의 종이 가서 저 불레새 사람과 싸우리다하니 사올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불레새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29. 다윗이 사올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대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처죽였나이다. 30.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한례받지 않은 불레새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1. 또 다윗이 이르되 여왁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31. 사올이 다윗에게 이르되 카라 여왁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32. 이에 사올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올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받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제이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불레새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33. 불레새 사람이 방패뜬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불레새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인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34. 불레새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불레새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줄이라 하는지라. 35. 다윗이 불레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고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36.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불레새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37.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37. 불레새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불레새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불레새 사람의 이마를 침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37.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불레새 사람을 이기고 그를 처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37. 다윗이 달려와서 불레새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이니 불레새 사람들이 자기 용서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38.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불레새 사람들을 쫓아 카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불레새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39. 이스라엘 자손이 불레새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그 불레새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40. 사울은 다윗이 불레새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부넬에게 묻되 아부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부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불레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불레새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부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렘 사람 이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18장.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불레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하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혼라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니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름해 다윗이 왕의 사위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들여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왕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왁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왁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잔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처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왁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숙물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짐상에 누이고. 염소 톨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하며 이르되. 그를 짐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 적 짐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톨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이옷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안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안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이옷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이옷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이옷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석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20장. 다윗이 라마 나이옷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여.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 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 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의 베들렘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야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한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무사할 것이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됨에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뼈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올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올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으므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올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대.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올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렘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올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애 소생아. 내가 이 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올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쯤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인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해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